안녕하세요. 팀 교장입니다.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모를 가꾸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 들어 유튜브나 책을 보면 내년보다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여봤더니 외모가 출중하거나 단정할 때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외모는 얼굴, 키, 표정, 체격, 목소리, 스타일 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우라입니다. 외모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대로 녹여있는 이력서와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예쁘고 옷도 잘 입던 그런 동창이 30년, 40년 후에 만났을 때 우리는 가끔씩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뻤던 친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는 화가 나 있고 드셋 모습 그리고 행동은 좀 경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왕이면 우아한 이미지로 어필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꾸려는 태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말투 등은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조금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는 우아한 중년이 되려면 돈 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 10가지는 내면보다 외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생기있는 표정과 밝은 미소입니다. 표정은 네모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드럽고 긍정적인 미소는 따뜻한 인상을 주면서 얼굴을 환하게 만듭니다. 조사에 의하면 예쁘고 잘생긴 얼굴보다 잘 웃고 밝은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미간의 주름이 가지 않도록 환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부드러운 미소와 온화 눈빛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기본은 구금이 없고 보풀하기가 없는 깔끔한 옷차림을 말합니다. 아무리 고가의 옷이래도 양복바지나 스커트가 심하게 구겨져 있거나 미트나 스웨터에 보풀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게으른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옷차림에 무신경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근조근한 말투와 목소리 톤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지적이고 품격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높은 톤이 아닌 목소리로 너무 빠르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나 친한 친구 사이에도 친절하고 따뜻한 말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피부 톤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를 깔끔하고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부 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거나 어두우면 왠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시키고 충분히 잠을 잔다면 피부는 당연히 좋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소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고 햇빛에 그을리지 않게 모자를 써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윤기나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입니다. 저는 정말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어스타일인데요. 헤어스타일이 깔끔하면 고급스럽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헤어스타일은 전체 이미지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중년 여성들 경우는 머리가 긴 것보다 짧은 보브 스타일의 볼륨 파마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깔끔하게 이발을 해야 합니다. 뒷머리가 길면 본인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이발을 말끔하게 하고 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비듬관리 중요합니다. 어두운 옷을 입었을 때 비듬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자칫 불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어깨를 곧게 편 바른 자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옷매피도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세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들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앉거나 서 있을 때 등을 펴고 허리를 곱게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대화를 할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챈다든지 혼자만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그 자리를 거북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의 편리함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급스럽고 성숙한 인상을 남깁니다. 여덟 번째는 깨끗한 신발과 옷차림에 맞는 신발, 구두입니다. 저는 평소의 생각이 그래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에 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어도 청결하지 못한 신발을 신었거나 옷차림에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었을 경우 전체적인 이미지는 반감됩니다. 구두는 신기 전 간단하게 좀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 하얀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게 거무튀튀한 폐색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데 하얗고 깨끗한 운동화를 신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부진한 사람이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었을 때는 아무래도 운동화보다 구두가 훨씬 코두가 살고 쓰렌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요즘 중년 여성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을 보면 뭔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구두도 아주 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옷에 맞는 그런 신발 가려서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깨끗한 치아와 혓바닥 관리입니다. 뭔가 생뚱맞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고르고 깨끗한 치아는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차림을 했어도 이빨이 너무 누렇거나 이빨과 이빨 사이에 치석이 끼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혓바닥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빨을 닦는다고 하면 정말 이빨만 닦아요. 그런데 혓바닥까지 꼭 닦아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좀 중요한 자리에서 누군가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혓바닥이 정말 하얗더라고요. 제가 눈을 어디에 둘지 굉장히 곤란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더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마지막 열 번째 공공장소에서 조용한 태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스처가 크면 부산스럽고 경수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손 동작을 작게 하거나 아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세련되고 단정하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 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소개한 이 열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값비싼 옷이나 예쁜 악세서리를 하지 않았어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우한 외모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품격 있는 중년,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